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오늘 오전 7시 20분경에 나간어연 북부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지금 보시면 나간어연 북부지요. 북부면 지난번에 나간어연 지진 말씀드리면서 나간어연 북부지진, 가미시로 난층 지진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 또 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 항상 경계에서 최근에 나고 있습니다. 도야마라든지 기우현 쪽에 역시 영향을 주고 있죠. 어제는 3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어제는 까고시마현 아마미오섬에서 지진이 났고요. 두번째는 요나쿠니, 세번째는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어제는 3번의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만 요나쿠니라는 곳에서 최근에 25일부터 계속해서 요나쿠니에서 연속 지진이 10여 차례 나는 것, 그러한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카이도라든지 도호쿠 지방 쪽으로 해서 알래스카 쪽에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주면서 제가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과거에 알래스카의 지진을 봤을 때 특히 2020년도 작년에 놓고 봤을 때 알래스카의 강진이 났을 때의 혼수 도호쿠 지역에 지진이 났던 그런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호쿠 지역에 동북지역, 미야기현이라든지 이와떼현 아니면 후쿠시마현 이쪽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노현 지진이 오늘 나왔으니까 나가노현 지진을 다시 보면은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나가노현의 가미시로 단층 지진, 2014년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항상 우선 먼저 최근의 지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어디죠? 여기 도야마, 그 다음에 여기 기후현, 그 다음에 여기 나가노 보시면은 경계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2014년도의 지진을 보시면은 11월 22일 날 나가노현의 오마찌에서 지났습니다. 6.2의 강진이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9km였습니다. 나가노현 11월 22일 날의 강진은 이 가미시로 단층의 어떠한 그런 활성화가 된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나가노 오타리촌과 이 하쿠바촌 사이에 있는 이 하쿠바촌 사이에 있는 가미시로 단층의 움직임을 위해서 지진이 난 거고요. 여기 나가노 북부 지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가미시로 단층과 이 오타리, 이 오타리 단층이 동시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2014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1월 22일이요. 부상자는 46명이었습니다. 나가노 이때 당시에 나가노와 그 다음에 니가타 두 군데 지역에서 나가노현과 니가타 한 두 군데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보시면 여기 아프가니스탄 보이죠? 좀 희한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참 여러 지진 강진들하고 연관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고요. 그리고 또 나가노 지진을 보시면 먼저 2011년 3월 9일 동일본 대지진이 이틀 전입니다. 이때 혼수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났죠. 이때 이제 그 일본 기상청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틀 뒤에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난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역시 나가노현에서 나가노에서 강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나가노현의 강진이 말씀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일본 지금 나가노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동일본 대지진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그 3월 9일 11시 45분 20초에 글쎄요. 지금 7.3 미야기현인데 도옥구 지방인데요. 글쎄요. 과거지 전에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도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어떠한 지진의 패턴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지진의 패턴이 중요한데 패턴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이 헌슈 지역을 해서 도옥구 지역을 치고 있었는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 7.3 강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지진학자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일본 기상청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냥 이거 7.3의 여진이 이렇게 쭉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상청 1번 기상청에서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이 미야기현의 7.3 강진 이후로 보시면 계속 지금 이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1, 5.7, 5.7, 4.7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11시 45분 20초에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났는데요. 3월 9일날. 그러고 나서 55분 그러니까 10분 뒤 그 다음에 2분 뒤 1분 뒤 4분 뒤 계속 지금 여진이 나죠. 이런 여진들에 대해서 지진학자분들은 일본 기상청에서 미야기현 7.3 지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여진이 나나 보다 이렇게 여진이 통상 나는 거지. 뭐 그러면은 7.3이니까 지금 5.1, 5.7, 4.7 찍는데 곧 약해지으면서 한 3점대로 내려가면서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시면은 4.8 나죠. 그러니까 아 그냥 이대로 끝나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4.8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속 나죠. 그러니까 여진이 굉장히 많이 나네. 이거 보십시오. 계속 나죠. 미야기현 쪽에서 혼슈에서 미야기현 후쿠시마 쪽에서요. 그러니까 아 후쿠시마하고 지금 미야기현에서 이 여진이 계속 나나 보다라고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4.6 약해지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4.8, 4.6 그러면서 계속 6.0 좀 높아졌네. 뭐 여진인가 보다. 왜냐하면 7.3을 찍었기 때문에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4.9 그러다가 여기 6.5를 찍죠. 6. 여기 보시면은 그러다가 여기 6.5를 찍지 않습니까? 3월 10일 날 그러면서 6.5, 6.5, 6.0 이렇게 두 번 찍으니까 3월 10일에 하루 뒤에 조금 강해졌네 여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1년 3월 4일 날 뉴질랜드에서 7.4, 7.5 치고 3월 그때 4일 저녁에 6.0 때 그러면 7.4, 7.5가 새벽에 낫죠. 그리고 그래서 8.1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여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계속 6.0 찍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여진이 나고 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일본 기상청을 깔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진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금 더 위험성을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지진은. 그게 낫습니다.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중요한 게 4.2를 찍지 않습니까? 3월 10일 날 오전 7시 42분 49초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4.2 끝났나 보다. 별거 아니다. 여진이다. 뉴질랜드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뉴질랜드 보시면 7.4, 7.5, 8.1 찍을 때는 긴장했다가 한 하루 지나니까 약해지니까 여진으로 끝나나 보다 아예 신경도 안 썼죠. 하루 뒤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보면은 과거에도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4.7, 4.9 계속 4.2로 떨어졌죠. 4.6, 4.5 계속 미야기원에서 4.2 중반이니까 4.5, 4.5 별거 아니네. 계속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계속 4.2죠. 4.2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일본 기상청에서도 또 일본 국민 시민들도 그러다가 해석도 4.2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별거 안 3월 11일 3월 11일도 계속 4.2예요. 혼수 보십시오. 3월 11일 혼수에서 났지 않습니까? 여기 후쿠시마하고 미야기원 쪽에서 더군다나 해상이에요. 해상인데 내륙도 아니고 그냥 뭐 3월 11일 오전 10시 41분 26초 지진의 규모는 4.2 4.2 뭐 이 정도가 지금 여전히겠지 뭐 4.2가 지금 뭘 신경을 해서 우리 일본에 지진이 한두 번 나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4.2대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4.2를 찍었죠. 또 찍었으면 또 4.2입니다. 13시 12분도 또 4.2 계속 4.2예요. 약하잖아요.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4.2 찍고서 보십시오. 한번 4.2를 지금 찍은 게 몇 시죠? 4.2 찍은 게 4.2가 오전 10시 41분 그리고 또 4.2가 오후 1시 12분 이렇게 계속 찍습니다. 10시 1시 찍었죠. 10시하고 1시에 4.2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4.2 찍은 게 1시 12분이죠.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 1시 12분, 1시 26분이니까 한 30분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어요. 4.2 찍고서 9.2를 바로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나가노 지진이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3월 12일에 또 나가노 지진이 강지 났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나가노 지진이 또 났습니다. 3월 12일 날.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는 그래서 4.2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2에서도 지금 이 9.2를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진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 안 됩니다. 패턴을 얘기해야 되는 건 패턴을. 지금 보시면 3월 2010년부터 계속 혼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불안정하게 보였고요. 2010년부터. 2010년도 그 해에 패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이슬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산 대폭발해서 유럽의 전 항공사가 다 셧다운돼가지고 한국은 별의별 일을 다 했었어요. 2010년대에 중국도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2011년을 맞이한 거고 혼술을 계속 치면서 2011년을 들어왔는데 3월 9일 날 일본 기상청에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이런 문제 발생된 거예요. 4.2니까 또 신경 안 썼겠죠. 답답한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답답한 것보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답답했다고 하셨던 건 안타까운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다시 지금 86년도로 보시면 86년도에 또 이렇게 나가노에서 계속 지진이 납니다. 저는 또 86년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86년도에 진 나가노의 지진들이 이따 당일시를 보면 또 히로시마 쪽에서 지진이 납니다. 히로시마 보시면 여기 히로시마, 오카야마, 도토리, 시마네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또 지진이 납니다. 나가노 지진 이후에 여기서 여기 독도 쪽에서 지진이 나는데 독도에서 멀지 않죠. 최근에 일본 올림픽 관련돼서 시끄러운 시마네 현 위쪽에 독도 쪽에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노 지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쪽에 동해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시스토리가 있어요. 86년도를 봐더라도 86년도에 제가 지진을 보니까 대만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86년도에 지진을 보면 나가노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만의 강진이 왔습니다. 대만 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대만의 강진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 2021년 그다음에 중국의 윈난성에도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중국의 칭하의 7.4 그다음에 중국의 윈난 딸이 딸이 조 양비 씨엔 거기서 지금 6.4 이후에 계속 많이 나고 있죠. 이 당시 86년도에도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패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진의 패턴은 얼마의 강진이냐 규모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87년도를 보니까 또 87년도 86년도가 제가 좀 이상해서 87년도 한 번 더 봤어요. 87년도 역시 혼술을 찍지 않습니까? 지금 미야기현 도흑구를 6.6의 강진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86년 이상해서 한 87년 찍어봤어요. 87년도 1월 9일 날 바로 강진하지 않습니까? 6.6의 지금 도흑구 쪽에 지진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디죠? 알래스카 알루산 열도 쪽에 6.1의 강진이 나왔죠. 그게 도흑구 쪽 과거에 알래스카 지진을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도흑구 쪽에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보시라고 하셨죠. 나가노 지진 이후에도 지금 87년도 1월에 지금 도흑구에 지진이 나왔습니다. 도흑구 이쪽 라인 이쪽에서 오늘이나 언제고 이렇게 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계속 지금 어제 그 알래스카 지진과 나가노 지진이 맞습니다. 이쪽 라인 이쪽 그러니까 도흑구 미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쪽도 그러니까 이바라키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이쪽 해안에서 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98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대만 정도 대만 정도 특별히 나가노하고의 지진 연관성은 저는 보이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98년도는 98년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뭐 98년 얘기를 하시니까 98년 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대만 역시 98년도 역시 대만이 그러니까 역시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